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문태민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수산INT가 되겠구요 코드번호는 050-96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오후 1시 41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일단 수산INT가 오늘 마이너스 거의 12% 가까이 빠진 다음에 움직임이 좀 없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때 좀 위험했어요 21선 깨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오늘 갭상승으로 인해서 시작을 했다가 이렇게까지 지금 빠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 보면은 차트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래서 위꼬리가 길게 달려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매도세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질 것 같구요 현재 이제 급하게 너무 올라간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급하게 올라갔다가 좀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수산INT가 이제 이재명 도시지사 관련 주로 나뉘죠 이재명 관련해서 이제 나뉘는데 사실 뭐 그게 막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이제는 왜냐면은 이미 그 이재명 도시지사 관련 기대감이 이 선반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느정도 지금 고점에서 지지를 해주면서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38,000원 정도 지지를 해주면서 지속적으로 여기서 고가 놀이를 하고 있는데 언제 빠질지 모른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이유는 어떤 거냐면 이게 100% 어떠한 이제 업체의 실적이라든지 어떠한 뭔가 이제 호재로 인해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만약에 호재가 있어서 올라가는데 그게 그 테마로도 같이 작용을 한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엄청 크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 변동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요거는 그냥 단지 100% 이재명 도시사 관련 주다 해서 100% 테마로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어떻게 보면은 3만원대까지 좀 떨어져도 조정을 받더라도 이상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산INT 일단은 공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자공시를 한번 볼게요 일단은 공시 자체를 보면은 딱히 뭐 특이사항이라는 건 없습니다 특이사항은 따로 없는 것 같고요 뉴스나 공시 관련해서 딱히 뭐 특이사항이 없어요 종목 분석 같은 경우는 보면은 실적은 지속적으로 매출액은 좀 떨어졌지만 실적은 올라가고 있는데 이때 관련해서 아무래도 10억 정도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상을 4분기 때 해내줘야지 적자가 안 나고 2019년 대비 2020년도에도 좀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수산INT가 좀 특이한 건 어떤 거냐면은 일단은 시총 대비해서 매출액은 나쁘지 않아요 영업이익도 나쁘진 않는데 일단은 영업인여 활동 현금 흐름이 굉장히 괜찮아요 괜찮아서 이렇게 배당도 받죠 지속적인 배당을 받고 있는데 부채비율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는 추세고 자기자본비율 ROE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는 형태로 나오고 있어요 이러면은 두 가지인 거죠 부채비율이 늘어나는 거는 이제 빚을 또 다른 곳에서 부채를 그 부채를 이제 돈을 빌렸다거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자기자본비율은 줄어들고 거의 이게 좀 반비례 된다고 보면 돼요 부채비율하고 자기자본비율은 좀 반비례한다 그래서 재무제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현재까지는 나쁘진 않는데 이게 이제 그 추정 추정 이제 추정되는 인여 현금 자산이라든지 재고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볼게요 그 부분을 통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단지 리포트에 나오는 표라고 좀 보시면 돼서 참고사항으로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보시면은 기타법인 쪽에서만 지금 기관은 매집이 들어오고 있고요 여기는 투신 쪽에서 지금 매집이 살짝 들어왔는데 이때죠 이것도 이제 공매도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좀 투신이나 이런 쪽에서 여기서 많이 물렸던 것을 여기서 이제 물렸던 것을 여기서 좀 털어내지 않았나 수요일하고 오늘을 통해서 좀 털어내지 않았나 보고 지속적으로 이제 상한가 갔을 때도 개인 물량이 많이 들어왔어요 개인 물량이 많이 들어온 부분도 있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떨어질 여지는 충분해요 그래서 만약에 들어가실 거면 38,000원 아래로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은 35,000원 정도까지 한번 보시고 나서 좀 신규 접근은 하시는 게 옳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또 조정을 받을 확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수산 INT도 이제 지속적으로 좀 방송을 도와드릴 생각인데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면 댓글 통해서 다음날 방송 때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저번에 이제 댓글 달아주셨을 때 덕분에 오늘 20% 먹었네요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댓글 남겨주시고 그리고 오늘 좀 방송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AP투자 네이버에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면 여기 클릭을 해보시면요 여기에 무료 추천 라이브 있는 부분 있죠 라이브 부분 있는 쪽에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 밑에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계속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 클릭을 해보자면 저번주 수요일이죠 그러면은 뭐 3전 2승 1패 뭐 이런 식으로 세 종목이 항상 나갑니다 세 종목 중에 두 종목은 수익권 한 종목은 이제 홀딩 종목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나가고요 밑에 보시면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일단은 공지사항으로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 부분이 있고 항상 미국장 다우지수나 나스닥 관련해서 체크해서 항상 올려주시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9시에 추천이 나가요 마이크 프로앤드 현재가 8,000원 그리고 9시 1분에 대림제지 9시 2분에 삼보판지 이런 식으로 항상 세 종목 정도 추천이 나갑니다 이런 차트도 같이 보여주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항상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추천매수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니까요 이것도 참고하시고 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금일 수익종목, 대림제지, 삼보판지, 금일 보유종목, 마이크 브랜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고요 이런 공지도 나갑니다 초단체로 진행하는 것이어서 매일 하는 이유는 어떤 종목으로 매일 초단체를 하는지 보고 연구해보라는 의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돈으로 이제 몰빵을 하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오전에 장시황 관련해서도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나타내주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물리신 분들이나 아니면 단기간에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서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서 무료종목 한번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